수술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그날 아버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3년에 걸쳐 PD수첩이 끈질기게 취재해온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검사님! 시작은 수술실 CCTV 영상 제보였습니다. 게다가 수술실 바닥에 피를 대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오,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이네요.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짜졌다가 앞에서 밀대로 지금 밀고 정으로 앉아있네요. 지난 8월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같은 달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유령 수술,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뛰어다닌 세월이 5년. 제보자는 마침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절벽 끝에 서가 있으면서도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언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의지할 곳은 언론밖에 없어요. 아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일생의 숙제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희망도 잠시 일상 회복의 꿈은 다시 멀어졌고, 의료 대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 PD첩이 올 1년 쉼없이 달릴 수 있었던 데는 제보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한 번의 제보로, 한 번의 방송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처럼 계속 관심을 갖고 제보자들과 함께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이번 연말 특집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방송했던 제보자들을 다시 찾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방송 이후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1년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산다는 재건축의 심도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의 상징으로 알려진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 등장한 재건축의 신. 그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사람도 제보자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며칠간 자리에 없으면,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런 부탁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1977년 중공된 신반포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벌어진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재건축의 신이니, 재건축의 항제니 하고 다니면서 진짜 조합원들 재산을 가지고 조합원들 이익되게 해줘야 되지 개인적인 사회사효,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개인적인 사회사효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5층 아파트를 최고 38층으로 재건축하면서 생긴 1,050억 원의 수익금을 두고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은 20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한영기 조합장. 아파트가 중공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수익금 분배 문제로 조합은 해산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합장은 자신이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당당히 설명했습니다. 이거 가격 올릴 때도 입주 4개월 전까지 레미안 모다 쌌어요. 여기가 17억인데 레미안 체급부가 우리는 16억 5천이래. 진짜 그때는 내가 조합원들 설명회 할 때는 자, 지금부터 21억 밑으로 매물되는 거 다 거둬들이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부동산들한테는 자, 이거를 팔아주는 사람은 부동산 복비하고 상가피 내가 5천만 원 준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금액에 판 사람은 별도로 1억 보너스 줄게. 불법과 탈법 논란을 일으키며 아파트값 상승에 불을 지핀 한영기 조합장. 그때 또 매경 1면에다가 4배다 실어갔어요. 드디어 평당 6천만 원, 34평이 얼마. 그래서 드디어 레미안 퍼스트를 앞질렀다.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서 1면에다 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원은 22억, 23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조합원들. 한 조합장과 이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차도 해. 정보가 그 정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배를 못하겠다는 건데. 아니, 이유가 없잖아. 할 이유가 없나. 조합원들의 이익과 사회적인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풍기하듯이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풍기할 거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 가르칠지 얘기하지 말라고. 해당 재판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크로리버파크 옆 부지에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베일리 아파트입니다. 한영기 조합장은 이 아파트 재건축에도 깊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이후 한 조합장은 자신의 측근들로 재건축 조합을 꾸렸습니다. 수시로 어떤 한 조합장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뭐 잘못받고 해야 되는데 한 조합장은 그분은 잘 모르세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김경희 피디님하고 똑같다고 하면 돼요. 그럼 조합장으로 왜 안 치신 거예요? X 조합장 아니더라도 여기 대한민국의 모든 조합장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특별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재건축 관계에 대한 모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의무이에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크로리버파크에 들어갔던 용역업체를 다수가 원 베일리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한영기 씨를 도와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건설관리업체 CM도 그 중 하나. 처음 계약할 때 3억 9천만 원이었던 용역대금이 14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델하우스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면서 한 씨의 질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동의 경우 34평형부터 68평형까지 거실 창호의 크기가 3.6미터로 같았다고 합니다. 거실이 커질수록 창이 아닌 벽이 커지는 상황. 조합원들이 창호 크기를 늘려달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선정한 창호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조합장 대신 나선 사람은 한영기 씨였습니다. 지난 2월 있었던 조합원 총회. 그동안 서면 결의서로 투표를 대신했던 많은 조합원들이 창호 투표를 위해 직접 나왔습니다. 총회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서민 결의서를 냈다고 체크가 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낸 적이 없다. 그래서 총회 가서 봤더니 사전투표를 한 걸로 돼 있는 거죠. 선생님 안 하셨는데? 저는 안 했는데.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설상가상, 아파트 설계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조합이 제시한 아파트 평면도에 따르면 커다란 기둥들이 집안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침실에 있는 기둥이 특히 문제라고 합니다. 1.4m의 기둥이 자각형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침실 3하고 4를 어떻게 침대를 놓고 쓸 수 있나요. 침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창고냐, 창고냐, 방이냐. 지금 설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말로 좋은 설계예요. 정말 좋은 설계다. 정말로. 그런데 설계업체의 설계 용역비 역시 59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서 증액한 걸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높게 설계비를 측정을 해주는데 이건 거기서 좀 뭔가 좀 그런지. 제가 보면 다 치출을 한 번 하고 있으면 알 것 같은데. 방송 이후 서울시와 서초구는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3주에 걸친 조사 끝에 원벨리 주업에 29개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통보됐습니다. 그 중엔 법령을 위반한 용역업체 수의계약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도 있었는데요. 조업은 CM을 통해서만 시공사를 비롯해 각종 용역회사에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조업 위에 CM이 있었던 겁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현장 점검 이후 원벨리 주업의 변화는 있을까. 엄격히 말씀드리면 개선된 거는 거의 없죠. 지금 현재 조합장이라든지 부조합장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고 위법이 있고 부당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기 씨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뒤에서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감독관청이라고 하는데도 뭔가 적극성이 없어요. 야 하지마 그걸로 끝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점검을 실시한 서울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나 행정 지도하면 조합원들은 다 알게 되니까 그 부분 가지고 조합원들이 좀 감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욕은 여기까지가 다인 건가요? 후속 조치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 구청하고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서초구청에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일까.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은 결과가 나와야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서초구청은 PD 수첩에 행정 지도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책임해졌냐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초구청장이나 서초구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이 정당한지 한 번 더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대해서 책임은 누군가는 지는 모습을 줘야지만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거죠. PD 수첩 캡처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영기 씨는 PD 수첩에 제보와 증언을 해주었던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한편. 조합의 비협조적인 조합원은 불이익을 당할 거란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합의 업무에 비협조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야검야검 불이익 당할 겁니다. 불이익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꼬투리만 잡히면 고소, 고발해서 혼내는 거. 그다음에 입주 시, 매매 시, 전세 줄 때 하자, 보수, 기타 모든 건건히 조합이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 아마 심각한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협박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힘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합은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임하자. 이제 해임을 발의하게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대표자라는 이유로 우리를 제명을 시키겠다고 했고. 저희가 서초구청에도 여러 번 가서 건의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총회하는 날 회의 직전에 조합장이 우리한테 엄청난 선찰을 베풀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안건을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뭐 3억으로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조합과 한영기 씨가 제보자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한영기 씨가 저를 갖다가 무슨 명예훼손 같은 거 했다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고 또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저한테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영기 씨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합이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마무시하게 서울시 서초구청 감사를 받았죠. 2주 나오기로 했는데 3주 나왔어요. 그 감사해서 완전히 찰찬 털렸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고 이미지에 아주 결정적인 자기를 줬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가는 치르는 게 맞잖아요. 서울시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지적해놓은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어. 행정적인 어떤 지침을 따르든 행정지도든 행정명령이든 아무 의미 없는 거 29가지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럼 법적으로 너무나 무책임하게 거기다 지적상으로 넣어놨다. 되돌릴 수도 없어. 소송을 하면 법으로 하면 되돌릴 수 있냐. 법으로도 되돌릴 수는 못해. 고소하면 누가 처벌받느냐. 처벌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이걸 애써 놉니까. 최근 한영길 씨는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내가 자문을 해서 이게 정상화되고 6, 7년 안에 입주한다면 그때는 정말 PD수적 뭐고 다 한 방에 다 잠재우죠. 이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라든지 이런 위법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른 조합으로 다 이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세포처럼.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부동산 집값 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PD수첩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영길 씨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아크로리버파크 집값 올렸다고. 재건축 사업에서도 보신 것처럼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야 할 수도 있지만 그마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상대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라면 더더욱 진실에 다가서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요. PD수첩에는 금단의 벽에 맞서 목소리를 낸 용기 있는 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한적한 주차장에서 접선하듯이 만난 제보자. 그는 국정원에 관해 제보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해외 공작을 진행했던 해외 공작관입니다. 전직 국정원 해외 공작관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재익 씨 같은 경우는 독도소 전국연대라는 분이 계신 분인데 일본에 가서 직접 다케시마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고 하니까 일본 우익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언제 오는지 어떤 로트로 이번에 도를 것인지 그런 걸 미리 알아야 우익 단체로도 쫓아다닐 것이고 이런 건데 그런 정보를 국정원이 주었다는 거죠. 2015년 일본 극우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독도시민운동가 최재익 씨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 수십 명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공항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일본 교구파들은 최재익 씨의 동선과 숙소까지 다 꿰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일본 교구파들에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알게 되었다는 최재익 씨. 적지 일본 공안 세력과 저를 방해하고 탄압했다는 데에서 저는 충격을 품지 못하고 그 이후로는 밤잠을 설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은 일본 우익 단체를 청사 내부로 초대한 사실까지 있다고 합니다. 국가 국정관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국정원 청사 안에 있는 데죠.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방문해서 북한 정세 브리핑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본 우익 인사들에게 북한 정세에 관한 고급 정보를 브리핑해줬다는 국정원. 전 세계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와 정책 분석 역량을 갖춘 건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접대는 북한 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해주는 거였어요. 국정원이 지원한 일본 우익 단체는 사쿠라이 요시코가 대표로 있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막후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핵심명은 전직 국정원 간부 홍영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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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문문제연구소의 핵심명이 필요합니다. 明らかなんですねにもかかわらずなぜ言い続けるのかここのところが私たちは理解できない当然そうだと私思います私も納得がいきませんから先生もいかないもちろん私も納得がいきます 文在寅は共産主義者です文在寅は誰のスパイなのかですね朝鮮労働とのスパイ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プラス中国共産党のスパイだと思い 基本的なことに入れた日本の無益団体の国略に入っている広告がある日本のお益団体のお益団体に鮢助を伝えたことによって 部下金を支えて行動をすることについて 私たちにも何百万円ぐらいの金額られにくり家で負ったことにあるものがあります 部下金は結構大きいです iej accesoは絶対に絶対に絶対に絶対に絶対に絶対策があります 퇴직한 홍영 씨에게 국정원이 공작금까지 지원하며 맡긴 일은 2012년 대선 관련 여론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제외 동포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첫 대선. 홍 씨와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각종 강연, 미디어를 통해 좌파 후보를 비방하고 보수 정권의 재탄생을 위해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홍 씨에게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홍 씨, 홍 씨. 다른 전화가 밀려있어서... 국정원은 홍영 씨에게 공작금을 지급하고 일본 우익단체를 지원한 사실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국정원과 외교부가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하면서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왔던 인사에게 예산을 지원해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홍 씨에게 국정원의 공작금이 지원됐다는 제보자의 증언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한 김경협 의원. 국정원의 입장은 심리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국익에 반하는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랄지, 또 문재인은 주사파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에다가 그리고 인사에다가 이렇게 우리 국민 혈세를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친일 정책에 반기를 든 제보자는 이후 상식적이지 않은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비좁은 방으로 돌려갔다는 제보자. 하얀 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감각, 공간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하얀 방에서 3일 동안 계속됐다는 감상. 급기야 그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걸어나가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25년을 그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사무실을 간다고 나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지하였어요. 그 일로 자살충동을 느끼고 해리성 장애라는 병까지 얻은 제보자. 이후 그는 국정원에서 직권 면직됐습니다. 방송 후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보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조직 내 사조직들이 협파되고 주인공은 국정원으로 복귀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복귀했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드라마는 권선증악으로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잔혹한 보복극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8년이죠. 28년을 재직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연금은 받지 못하게 해놨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 그 재판이 시작이 돼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님을 못 구해서 나홀로 소송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 10일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는 국정원 정치개인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에게 호루라기상을 시상했습니다. 지난 10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국가정보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행동 그리고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주자분들께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명확한 공약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화살을 기억하십니까? 일개의 군인이 넘기에 군은 턱없이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PD 주첩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법원은 여성인 변화사를 남성의 기준으로 심신장애라고 판단한 건 잘못됐다며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향후 이 판례에 따라서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하는 직업군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전역 조치는 못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향후 국방부는 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연구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고 그러나 변화사는 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생활고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그녀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세상을 등진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2017년 임관한 이예람 공군 중사 부모는 어렵게 딸에게 일어난 일들을 PD수첩에 꺼내놓았습니다. 3월 2일에 아이가 원래 근무가 24시간 근무예요. 24시간 근문데 그 상사로부터 근무를 바꿔서 회식에 참석하라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기 싫은 회식에 어쩔 수 없이 나갔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그날의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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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중사는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제가 많이 취한 것처럼 정신 차려라고 말하였습니다. 장 중사가 저의 허벅지를 만졌고 허리를 세게 당겼고 바지 포켓에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장 중사의 취행이 계속되자 이 중사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사건 직후 이 중사는 군 매뉴얼대로 성폭력 사실을 소속 부대 상관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상관들은 이 중사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들었습니다. 처음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경찰은 이 중사를 안심시켰습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다 처벌받을 것 같다고 처벌이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수사관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대? 그러나 군 경찰은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했고 군 검찰은 가해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뒤이은 부실 수사는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이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열흘 뒤 비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군 20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 이후 지속된 2차 가해가 큰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6월 2일 국방부 장관이 이 중사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 그 자는 잠자는 것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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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예 진짜 잊어주시려는데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정 오혹이 없도록 백신 해나가겠습니다. 장관이 유족을 만난 그날 국방부 검사단은 가해자 장 중사를 구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93일 만이었습니다. 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2차 가해자들 역시 강제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군은 특임검사까지 임명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군경찰단과 검찰단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검은 천으로 수갑을 가린 장모 중사가 군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PD 수첩은 이해람 중사의 부모를 다시 찾았습니다 가해자가 중형을 구형받았지만 부모는 여전히 딸의 장례를 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누워있어요 우리 딸 저렇게 차가운 곳에 저렇게 누워있는 제 마음은 너무 아파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가해자 지금 공판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아이를 죽음으로 그렇게 몬 사람들이 인식비의 수사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가슴이 너무 매워지고 분노가 나오고요 우리 아이의 희망을 이렇게 빼앗고 꿈을 빼앗은 이 사람들도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인 거죠 이 중사 사망 이후 4개월 만에 발표된 국방부의 수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군사경찰 두 달 가까이 사건을 묵혔던 군검사와 군검찰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공군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까지 형사적 책임을 면했습니다 이번에 수사 결과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에 연루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기소가 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이 수사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고 가해자의 논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더 이상 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 중사의 부모 이들은 군이 아닌 민간에서 재수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군이 하는 아주 상습적인 일이 있습니다 주가해자한테 아주 중형을 구형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군 수사기관이 그래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실제로 수사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틈을 타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최대한 국민들이 이 사건에서 분노가 식고 관심이 멀어지고 다른 이슈가 커져 있을 때 슬금원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사건이 없어지면 그때 우리 딸이 잊혀져도 좋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진짜 많아요 많아요 진짜 다른 분들도 계속적으로 군에 대한 이런 거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은 채 군은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처럼 언론 보도가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때는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나눔의 집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눔의 집 제보자를 저희 PD수첩이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 나눔의 집 직원들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이 후원금이 할머니한테 안 쓰인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고 사실은 저분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속내서 할머니 속이 사준 거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회의 테이블에서 말을 하니까 직원들은 할머니한테 돈 쓰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매월 나눔의 집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만 5, 6천 명 그동안 쌓인 후원금이 88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이 정작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제보였습니다 법인 이사진들이 나눔의 집을 호텔식 요양시설로 바꾸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방송 직후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나눔의 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PD 수첩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만난 제보자 달라진 점은 없고요 오히려 공익 제보 이후에 공익 제보자들을 괴롭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저만 해도 고소고를 지금 한 10건 이상 당했거든요 10건이면 경찰서를 최소한 20번 정도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목적도 있고 무차별적인 고소를 통해서 하나라도 기소가 돼서 혐의가 인정되면 그걸 통해서 징계해서 내보내겠다 공익 제보자들은 3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운영진이 뽑은 직원이 강제 추행으로 김대월 씨를 고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공익 제보자들과 할머니들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들이 인권침해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통제서를 한 번 받았는데 법인 측에서 낸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희출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강희출 할머니는 중증침해를 앓고 있어서 일본 전일도 기억을 못하시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제보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자기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하고 제보를 한 것이죠 나눔의 집 법인에서 주도한 이 진정 역시 기각됐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신고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나눔의 집 법인 측의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이들이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감독기관인 광주시청에도 엄중한 행정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시설장은 지난해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나눔의 집에 남성을 포함한 일반인 입소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나눔의 집에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에 관해 물었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대해 위법행위 방지와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인권센터의 시설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편향된 조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청은 인권센터의 권고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가장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모든 걸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계속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보고 있으니 저도 압박감을 많이 느끼네요 저도 시설 운영자랑 통화하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꼭 그분들만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눔의 집 우용호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솔선해왔으며 최근 나눔의 집 시설장은 사회복지에 기여했다며 국회의장 상까지 받았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이 나눔의 집 제보를 한 지 이제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제보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민관합동조사를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경기도와 광주시청의 달라진 태도 역시 의아스럽습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많은 제보자들이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저희 PD첩을 찾아온 이유는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주장한 이낙음 씨처럼 제보자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 PD첩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PD첩은 제보자들의 간절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연말 특집 2부에서도 PD첩 제보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PD첩의 기대도는 이제 예배로서ね PD첩의 기대도는 함께 하겠습니다 PD첩의 기회를 준수 PD첩의 기대도는 많이 있습니다 PD첩의 기대도는 매우 본래요 PD첩의 기대도는 매우 본래요 PD첩의 기대도를 위해